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가짜뉴스 유통 등 지난해부터 바람잘날 없었던 페이스북이 또다시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5억 4천만 건 이상의 각종 사용자 정보를 아마존 웹서비스 서버를 통해 유출한 것입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주요 매체에 따르면 사이버 보안업체 업가드 연구진은 블로그를 통해 아마존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에서 누구나 접근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가 저장됐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격인지 내부 소행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상 페이스북 보안관리의 허술한 체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해당 정보는 이용자 댓글이나 좋아요 표시한 게시물이나 그룹, 이름, 페이스북 계정과 비밀번호, 지인, 접속 위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이터 용량만 146GB에 달하는 방대한 양입니다. 해당 정보들은 멕시코 소재 미디어 기업, 컬투라 콜렉티바에 입수되기까지 했습니다. 연구진은 페이스북에 통합된 앱, 애터플 계정을 통해서도 각종 정보들이 AWS 서버에 저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출된 정보는 페이스북 계정과 좋아요를 누른 항목, 관심있는 영화나 책 등 앱더플 계정 비밀번호 2만 2천여개로 나타났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사실이 공개된 후 아마존의 협조를 받아 해당 정보가 담긴 서버를 비공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동안 여러 번의 보안 사고로 회원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진 페이스북은 이번 사건으로 최악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0월, 해킹으로 3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국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국내 회원 3만 5천여개 계정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회사의 정책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일반에 공개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만 밝힐 뿐 공개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